헥터쌤의 인사 한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선배님 하고싶은 말 안녕하세요. 빨리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헥터 선생님 5대석입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5에서 기정역을 맡은 종일이 상대로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채널 이름은 하리온이에요. 하리온.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우들 분 덕에 배우들 분 덕에 대성하겠다. 이번 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배우분들 인사 따기? 제가 사실 배우분들하고 되게 내외하는 사이였어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소민입니다. 마음은 학생이지만 여기선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는 홍일점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다들 근무환경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좀 외로워요. 감사합니다. 와 팀스다 팀스. 브이로그 센스 대박. 감사합니다. 안녕 3초만 나와라 3초. 3초요? 지금 이게 21초 찍혔어요. 신스토리 보이저 보러 오세요. 이쁜 오명경독님이 계십니다. 팀스를 보러 오시면 되고요. 여기 하부타도 있어요. 다 찍어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어. 우와. 들려간다. 불러서 좀 다녀오세요. 이거 저 브이로그 하는데 유튜브 올려도 돼요? 혹시?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지금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타입니다. 또 귀여움 좋게.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그라우더드 인사. 저 이거 유튜브 브이로그인데 올려도 될까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힘든 시간 와 대배우다 대배우. 대배우다. 여러분 힘든 와중에도 항상 화이팅 하시면서 네.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공식 채널 아니고 제 개인 채널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화이팅. 꺼져라! 꺼져라! 그만 꺼려! 와 감사합니다. 할 준비하는 건가? 할 준비? 하하하하 인사!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팀스야 팀스. 팀스입니다. 저 유튜브 하는데 혹시 올려도 되면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어떤 인사를 하면 되나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와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하는데 올려도 돼요? 아 그럼요.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되게 안 친한 거 티나잖아요. 빨리 친한 척 해주세요. 안돼 왜 빨리 친한 척 해줘요. 거의 한 여섯 일곱 작품으로 같이 했고요. 오늘 평으로 대하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린다고 얘기했어요 저.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보이즈의 데이킹 효과 마크콘이 박완재입니다. 이거 기타가 왜 그랬어? 그거 무대 감독님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곡 하면 있지. 아 진짜요? 제대로 찍어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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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ke. 여기 조지아 맥브라잇 배쳐 버터입니다. 아우. 유일하게 칠 수 있는 박. 팬들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맨날 틀려야지. 박카스 드시고 이마 파이팅 하십시오. 박카스를 먹어야지 이마 파이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